그냥 지나가다 만난 거야? 오늘도 어김없이 무한도전을 보고 있었는데 만혜씨가 옆으로 오더니 무슨 내용인지 물어봅니다. 각자 그냥 아무데나 흩어지게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텔레파시를 통해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곳을 알아서 찾아가게끔 한 거야. 우리도 이런 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기억에 남는 곳? 첫 키스 했던 장소 그거는 딱 특정되는 장소잖아. 잠깐만, 너가... 들리면... 사망! 야,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처음은 제일 쉬운 첫 데이트 장소 이런 거. 첫 데이트 장소? 첫 데이트 장소. 너무 쉽지? 그 위치까지 정확해야 돼. 처음 접선한 딱 그 장소. 처음 접선한 장소? 그것도 애매한데? 서로가 서로 영상 찍은 거 보면서 더빙을 하는 것도 재밌겠다. 오, 더빙? 그러면 내 시점은... 어, 그치. 네 시점은 네가 더빙하고 내 시점은 내가 더빙하고 오, 괜찮겠는데? 하여튼 뭐 이동해봅시다. 넌 뭘 타고 갈 거야? 난 차 타고 갈 건데. 그럼 나는? 그럼 나는? 코로 가야지. 두 가지 장소 이동할 때도 넌 차로 가는 거야? 뭐, 그래. 약간 남한 개고생 아니야? 운전 배우든가. 하, 얄미운데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네. 버스가 오고 있어가지고. 뛰어볼게요. 온 힘을 다해 달렸지만 결국 코앞에서 놓쳐버린 버스. 시간 늦겠는데? 40분까지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방금 버스를 놓쳐버려서 시간이 촉박해졌다. 다이수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음 버스가 빨리 와줘서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멀리서 장난칠 것 같은데. 왜 없지? 어, 없는 거야. 역시 예상대로 먼저 도착해 숨어있는 듯하다. 요, 요 자리에서 우리가 데이트를 했었는데 분명 숨어있을 거거든요. 변장을 했다거나 하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통 보이질 않는 남편.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아, 여기 아닌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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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가 아까. 뽀정, 뽀정? 모르겠어, 어떡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싶어 전화를 해봤는데 그냥 게으름 피우다가 시간에 늦어버렸다는 듯하다. 괘씸하니 남편이 올 때까지 숨어있다가 깜짝 등장에 놀래켜주려 한다. 몇 분 뒤 드디어 공원에 도착한 남편. 타이밍을 잘 재고 있다가 반대쪽을 보고 있는 팀을 타. 뭐야? 뭐야? 30분 전 여유부리다가 늦은 모습입니다. 사실 그 위치가 저도 처음 만난 곳이 헷갈리긴 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안쪽에서 만났는지 근데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몸 푸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 막 약수터 좀비 운동 그 운동하는 곳에서 되게 수줍어하는 마네 씨를 만나러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으로 갈 겁니다. 저쯤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지? 네, 지금 마네 씨는 대강 저기쯤에 숨어있는 중이죠. 잠깐만, 저기 뭔가 숨은 것 같은데 방금? 저기 저쪽에 누군가가 숨은 것 같거든요, 저기? 모르는 척해야지. 이제 이 앞에 가서 좀 당황한 척을 해야 좀 마네 씨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뛰는 마네 씨 위에 제트 부스터 타고 다니는 접니다. 여기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척, 찾는 척. 자, 뒤들고 왔을 때쯤 뭐야? 뭐야? 바수수? 어떻게 느껴지, 진짜? 그날도 내가 좀 늦게 왔잖아. 늦은 것도 다 현실 반영을 위해서 노린 거라고 해두죠. 나 안 보이지 않았어? 뭔가 딱 숨는 느낌이더라고. 상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껏 꾸민 그 알지? 민트색 남방에다가 그 7부 이제 베이지 바지 짝 달라붙는 배기핏 대체 이게 뭔 패션이야? 라고 감도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당시 사진을 0.1초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첫날인데도 너 그렇게 입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너 이제 친구분께서도 나를 보고 평온스러운 어떤 물체를 보듯 한 표정을 아직도 있지 못해. 나 진지하게 그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했단 말이야. 아, 옷을 저렇게 못 입는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그랬더니 그런 건 돌려 얘기하면 안 된대. 나 엄마랑 시장 가서 산 거야. 어, 그래?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고 색깔이. 어때, 이 장소가 맞았지? 맞지, 맞지. 아, 나 근데 여기 처음에 딱 왔는데 없어가지고 어, 뭐지? 정류장인가? 아, 그치. 잊지 못할 첫 데이트라도 10년이 넘어가니 가물가물해지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왔겠다. 다음 거 정해봐야지. 뭘 하면 좋을까?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갈래? 밥, 근데 배고프긴 하다. 어, 아점. 우리가 이제 사귈 때 제일 많이 갔던 식당. 갔는데 이제 상대방이 없다. 그럼 혼자 밥 먹는 거? 홍밥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 이따 봐. 우리 밥 같이 먹자. 볼 수 있으면 응, 6-4를 타고 아자아자 분식으로 갈 겁니다. 사실 기억에 남는 식당은 여러 곳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식당만큼은 특별하기 때문에 남편도 무조건 여기로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돈가스 하나 주세요. 늘 먹던 메뉴였던 돈가스를 하나 시키고 남편이 꼭 오리라 믿으며 물컵을 두 개 놓아두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갈 자주 간 식당은 어디냐? 아자아자 분식이라고 다행히 생각이 겹쳤네요. 아마 거기를 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와, 근데 너무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그냥 여기가 다 폐가였거든요, 여기가? 그냥 다? 지금 완전 그냥 다 새삐이 돼버렸네. 만혜 씨는 지금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가서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마치 약속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옆에 앉도록 하겄습니다. 여기죠. 아자아자 분식. 만혜 씨가 있을지 있다. 맨날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 뭔가 묘하게 반갑습니다. 어? 너 있었네? 대박. 어떻게 왔어? 당신 자기 아닌데요? 아, 그래요? 아, 일단 하나 시켰어요. 뭐 시켰어? 맞춰볼까? 뚝배 299. 네. 아니라고? 아, 왕동가스? 응. 뭐 뚝불 아니면 왕동가스지? 이게 8,500원이라고. 옛날에 얼마였죠? 학생땐 이게 4,500원이었으니 당시엔 이거 하나에 라면 시켜서 나눠먹곤 했었죠. 캬, 그래 이 맛이지. 제가 주문한 김치볶음밥도 나왔네요. 아, 너무 많아? 그렇지. 안 뜨거? 먹어도 되라고? 얄미워. 이렇게 속아버리다니. 아무튼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주고 믹스커피 하나 뽑아 공원에서 조금 쉬다 가기로 했습니다. 얘네들 봐. 너무 웃긴다. 얘네 뭐야? 우리도 이러지 않았을까? 얘네들도 지금 데이트 온 거야. 한 명만이 살다 살다 비둘기한테 쫀 건 처음이네요. 쫌쫌이가 생겨서 취업을 한 거잖아, 나는. 진짜 친구들 얼마나 만나고 싶었냐. 그런 게 되게 비교되고 힘들지 않았어? 친구들은 어디 막 부산, 제주도 뭐 이런 거 가가지고 인스타에 게시글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애기한테만 붙들려 있었지. 30분마다 깨고 분류 매기고 트름 시키고 진짜 미치잖아. 해본 사람은 알아. 사람 미치는 거거든, 이거 진짜. 나랑 이제 같은 곳을 졸업한 애들은 행복하게 청춘을 즐기고 있어. 맞아. 그거 맞아. 그때 진짜 부러웠던 것 같아. 나는 지금 막 다 늘어진 옷에 막 펌포짐한 옷 입고 막 애기만 보고 있는데 근데 인스타에는 막 애들 대학교 졸업했다면서 학사모 막 던지는 사진이 막 올라오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공강이다, 뭐 시간 뺏겨가지고 뭐 개강이다 이러면서 이상한 말들 막 뚫임말이 많더라고. 근데 나만 못 알아 듣고 있어. 진짜로. 그런 거에서도 좀 여러 가지 느꼈던 것 같아.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얘기할게. 나는 회산말 밖에 없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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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걔네들은 게임 얘기를 해 만나면. 맞아 맞아. 게임 아이템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게임은 무슨 지금 애기 키우기 게임하고 있는데 현실 시뮬레이터 프린세스 메이커를 지금 어? 세이브 본 없는 하드모드를 나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정소를 정해보도록 하죠. PC방 찾아가기? 가서 만나서 게임 한 판 딱 돌려버립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다가 만약에 못 만나면 어떡해? PC방 엇갈리면? 그냥 한 판 하고 그냥. 한 판 하고 와야지 뭐.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한 시 반이니까 두 시까지? 네. 빠이빠이. 아 빠이빠이. 라고 얘기한 뒤 버스를 타러 가려고 했는데. 뭐야. 왜 이래요? 왜 그러세요? 저 가야 돼요. 아 열어봐 빨리. 왜 이러세요? 아니 이제 생각할 거니까. 네. 가가지고 좀 좀 뭐야. 뒷편에서 좀 떨궈주면 되지. 너무 멀어. 아유 진짜. 야 이러면 너무 쉬워지지. 야 가는 곳이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되면은. 아 좀 같이 좀 타봅시다. 그 멀리 옆에서 좀 이렇게 좀 세워주면 되지. 이러면 너무 쉬워지죠. 너무 쉬워져. 우리 갔던 PC방에 거기 말고 또 어딨나. 그럼 딱 그 전에 좀 멀리 세워준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따 봐. 그냥 빠이빠이롱.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조금 걸어 도착한 PC방. 시간을 충전하고 PC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봤는데 아무래도 남편은 없는 것 같아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하나 아니 야 PC방 하면 당연히 이쪽이지. 두 곳에 PC방 가지고 고민을 하다 이쪽으로 온 건데 아무래도 둘의 선택이 엇갈린 듯하다. 아 근데 여기 좀 애매하긴 했어. 우리 반반으로 가가지고. 한판 시작합시다. 네 오래 лучше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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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을 어딜 갔어. 그래도 간만에 PC방이 와서 게임을 하니까 나름 기분 전환이 되어 좋았다. 아니 니 핸드폰 왜 이렇게 써야지. 아 뒤에 초딩들 욕 kald하게 한다. 그렇지. 아 들려. 크게 들려. 아 끝났어. 아쉽게도 게임은 패배해버렸고 나는 게임 한 번 더 하기 애매한데 남편의 PC방 시간이 다 되어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다. 알겠어. 집에 좀 안 Nathan. 안녕. 자 결국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PC방은 역시 역시 여기만 한 PC방이 없다 솔직히 밖에 음식이 맛있어 봤자 집밥만 하겠어요 아 마네시도 도착을 했다고 아쉽게도 만나질 못했네 야 PC방 하면 당연히 이쪽이지 3인칭으로 보니까 조금 비겁해 보이긴 하네요 아 끝났죠 그러게 나 근데 게임 한 판 더 하기 애매한데? 왜냐면 게임 그만하고 유튜브가 보고 싶어졌거든요 알았어 집에서 만나 자 이제 마네시가 오면은 마치 나도 지금 집에 온 척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평화롭게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 왔어? 빨리 왔네 응 마네시가 도착해서 서로 찍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 누나와 봐 야 야 야 장난해 잠시 후 배고파 응? 내가 밥 해줄까 밥 해줄래? 응 해서 오늘의 밥당번은 매조미가 되었습니다 일기 쓰는 거야? 오늘의 밥 급준마 급준마 급식아준마 일은 뭐 할까? 하마식당 할까? 하마식당? 참 왜 나왔나 하마식당 힛힛힛 힛힛힛힛 힛힛힛힛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